윤진! 이거 좀 찍어봐! 이걸로 누구만 찍냐면 제가 거기 가만히 있습니다. 이 정도로 찍으면 돼요. 근데 여기 머리가 너무 남잖아. 막장 드라너보다 더 막장 같은 형식이다. 자 입장 갑시다 입장! 입장! 입장 갑시다! 다운! 다운! 자다운! 루터 용기 그것도 할 수 없어. 김분준! 여기라고. 우리 먼저 찍어야 된다고. 아니 첫 컷이 저기야 조명 보고 있어 아니 우승이가 나한테 어 물어봐 어 재율 씨 어디 갔어요? 그러면 내가 어 몰라 야 현서야 막 현서 일로와 일로와 침 흐르는 어 잠깐만 왜? 왜 켰어 카메라? 응? 어 왜요? 잠깐만 다시 할게 어 왜? 뭔데 이거?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우리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재열 혼자 어디 갔냐? 어? 그러게 저 오늘 왔어? 원래 아까 같이 왔잖아 일하고 있.. 어? 근데 정재열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이던데? 한번 찾아보자 찾아볼까? 알았어 가보자고 가보자 재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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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의 흐름을 따라와야지 우승님 혼자 하지 말고 거기서 이거 열고 있어 혼자 왜 이것도 그럼 맞아? 재율아 어디있지? 재율아 재율이 없는데? 어디 갔지? 재율아 어딨어? 어? 음악증권 봐봐 야 진짜 이러다가 위험한 일 당한 거 아니야? 왜요? 물에 빠졌나 찾으러 가보자고 빨리 가자 아예 나가야지 어 밑에서 앉아 위에서 앉아 그리고 다시 종마다 못해서 앉아 아주라 발굴타 그게 뭐야? 그런 게 있어? 동작 그만 뭐요? 우리 같은 날에 한 번째로 보이냐? 8하고 22자리야 누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너 마셔 알았어 나도 마셔를 수 있어! 뭐요? 이거 씨방 재밌지 않냐? 아기도 인정한 술게임 어? 28! 링크는 댓글 남겨둘게요 돌릴 수 있어! 무슨 너는 존재 없어? 난 못 봐서 내가 먼저 너네들한테 물어봤잖아 뭐라고? 예진 예진! 존재를 못 봤어? 어디 갔지? 어딨어? 가야 돼 어디 갔지? 발도, 발도 시작 어디 갔지? 어? 잠시만 저기 혼자 안개가 껴있어 설마 정계열? 으의해 이젠 너무 웃긴 Cabo 무슨 일이야? 어려웠어요 왜 울어? 왜 그래? 뛰어내를겠어 야!! 왜 그래!!! 너네가 사랑하냐니? 러브 아.. 제본에.. 제본에 있는 것만은 요즘.. 제2의 사랑이 예전 같지 않아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것 같아 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뭐? 제2의 사랑이 없다면 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가 없어 제2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정경 없을까? 아.. 씨발 혁게몰었어 개새끼야 내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 내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 도대체 뭔데? 제2의 실투심 유발하기 대작전 그런 방법이 있었던 말이야? 아.. 이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갑자기 자 답시다 튜니버스 방법이 없을까 친구? 지금부터 너가 여자 팬과 여자 알바생들한테 한번 잘해줘봐 그럼 제2가 그걸 보고 질투해서 너한테 다시 잘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럼 가보자 하나 둘 셋 고! 한번 들어가보자 3월 2일 날 3일 날 예은 저기 저기 입구를 좀 바래 화장실이랑 거 같아 네 제2야 예은씨 어디 갔는지 알아? 예은님 밖에 지금 그거 하고 계실걸? 응 혼자 있어? 예은씨 힘들겠다 안녕하십니까 야 잠깐만 이게 사람도 있으니까 뭐 괜찮아 뭘 못해 그냥 해야돼 자식당 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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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은씨 혼자 밖에 있나? 예은씨 다리 아플거 같은데 의자 갖다줘야지 동작 용작 예은씨 앉아잇기 힘들죠 자리에 앉으세요 앉아잇기 힘들죠 앉아잇기 힘들죠 앉아잇기 힘들죠 앉아잇기 힘들죠 자 결제는 이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랫다운 저기 우리 예진씨한테 결제하시면 돼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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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 영락 영락이 다cul energ sixt 아니지 뭐해 이거 뭐야 이거 아니하 뭐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마트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호효 mun весь cam 아 . . . . . . . 저기 4살짜리 애기인데.. 뭐해! 뭐 어떻게 해? 왜 그래! 야 가자 가자 빨리. 그냥 여기까지 찍고. 갖고 소스 보면 3번 더 얘기를 해보면 안 돼. 벌써 가? 야 이런.. 야 잠깐만 막아야 돼. 한강에 간다. 야 야 야 얘 다이밍이에요. 나 묶어서 차까지 만들어줘야 돼. 야 나 진짜 한강으로 빠질 수 있어. 차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. SD카드 같이 내가 갖고 들어갈 테니까 오늘 시간은 잘 됐는데 내가 일단 여기 선택을 했다고 얘기해줘서 해야겠다. 유작이네. 그렇게 ficar Atmah samen 킁킴 이렇게 궁금한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